오케이 요런 느낌 어? 여기 방에 뭔가 목이 들어온 것 같은데? 어? 이게 뭐야 뭐야? 무슨 소리야 이게? 아니 로코 왜 이렇게 슬퍼졌어요? 아 요런 느낌으로 합니다 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유나씨 준비됐어요 어? 어 약간 잘하는 거야 뭐야 견제되는데? 어 약간 들려 연습했나봐 할게요 아직은 제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튜닝이 좀 덜 됐나봐 네